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입니다. 통행 목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통행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필드로 통행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필드에 추가하시려면 현재 입구 아이디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 한번 하시고 그 다음 필드 이름을 문제에 나와있는 통행 번호라고 입력합니다. 통행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로 지정한 후 기본키로 설정한 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 번호 필드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차량 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량 번호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공이마 1234와 같이 7자리 데이터가 입력되는데요. 앞에 두 자리는 숫자 그럼 숫자인데 숫자는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 마스크 00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 세번째 자리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 그래서 기호를 L자 입력하시고요. 영문 또는 한글이 입력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번째 한글의 뒤에 네 자리는 숫자니까 다시 한번 00 입력합니다. 한글과 한글 그 다음 숫자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번째 진입시간 필드는 진입시간 필드를 선택하시고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이 입력되도록 기본 값에다가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까지니까 나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경차 유무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을 yes no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yes no를 선택합니다. 다섯번째 할인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조금 크기를 조절해서 할인 구분 선택하시고요. 경차 출퇴근 할인, 하물차 심의할인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인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경차 할인, 심표,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 심표, 하물차 심의할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자동 문자 처리 되실 거죠.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그 다음에 하물차 심의할인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5문항 살펴보셨고요. 4, 5, 20점 문제였습니다. 저장하기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yes no 데이터 형식을 바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또 하나 우리 유효성 검사와 입력 마스크를 하셨기 때문에 새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 구분의 유효성 검사 규칙 속성에 대한 새 설정에 맞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DB 구축의 두 번째 문제는 통행 목록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입구 아이디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회 탭에 오셔서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어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문제에 지역 정보 테이블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컬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지역 정보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지역 정보 테이블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지역 정보 테이블에 지역 코드와 더블 클릭 그 다음 지역 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지역 코드와 지역 명 필드에 값들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지역 정보 테이블로부터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가져왔습니다. 바운드 열은요. 내가 콤보 상자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저장되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지역 코드가 저장해 된다. 바운드 열을 1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의 열의 개수는 2로 수정합니다. 열 너비는 각각 2cm씩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2, 세미콜론, 두 번째 2 2 더하기 2는 4죠. 목록 너비를 4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설정하시고 저장 한번 하신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입구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관계 설정이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 표시 누르셔서 첫 번째 통행 목록 테이블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지역 정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통행 목록 테이블의 입구 아이디는 지역 정보 테이블의 지역 코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를 선택하셔서 통행 목록 테이블의 입구 아이디로 드래그 하시고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해 주시고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고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으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관계 설정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죠.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폼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폼에 제시된 문제는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폼 머리끌 영역에다가요. 레이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이 있는데 두 번째 정도 갈까요?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폼 머리끌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서울, 요금소, 위, 입구, 영업소, 한 칸 띄고 관리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선택하시고요. 속성 시트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현재 작성하셨던 레이블에 대해서 모두 탭에서 이름을 좀 수정할까요? L, A, B,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입니다. 형식이겠죠. 형식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현재 11로 되어 있는데 20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문자 색입니다. 문자 색을 어두운 텍스트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어두운 텍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첫 번째 제목에 대한 레이블 생성하시는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과 관계를 참조하여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업소 이용 관리 폼 안에는 통행 차량 목록이라는 하이 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하이 폼의 경계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 속성 시트의 데이터에 가셔서 기본 폼과 하이 폼의 레코드 원본을 연결하실 적절한 필드를 기준으로 두 폼을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영업소 이용 관리에 기본 필드 연결에다가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딱 클릭하시면 보이세요. 지역 코드를 기본 필드는 지역 코드를 가지고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 필드는 입구 아이디 우리가 앞에서 하셨던 관계 설정에서 설정해 주셨던 필드입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에서 우리 문제 1번에 DB 구축에서 통행 목록에는 입구 아이디 지역 정보 테이블에서는 지역 코드라고 했던 내용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하이 폼에 대해서 하이 폼 선택하시고요. 하이 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화면에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 탭에 가셔서요.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다. 현재 형식 탭에 탐색 단추 오면 예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레코드 선택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하이 폼 본문에서요. 하이 폼 본문에 TXT 나비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비백 컨트롤 택 상자 이름은 TXT 나비백 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에 대해서 탭 정지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기타 탭에 가셔서요. 탭 정지가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탭 전환 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이라면 탭 정지에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섯번째 하이폰 바닷글에서요. TXT 통행 차량 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건자가 붙여져 있네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별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M%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요. 문제에서 전체 통행 차량 수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를 기호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건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첫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서 영업소 이용관리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아 또 마찬가지네요. 영업소 이용관리폼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갈게요. 두번째 문제도요. 영업소 이용관리폼에서 CNB 지역조회라는 콤보 상자를 선택하시고요. CNB 지역조회 컨트롤에서 지옥코드를 선택하면 체인지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NB 지역조회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가서요. 체인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 되었을 때 온체인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CNB 지역조회가 선택하면 담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지역코드가 CNB 지역조회에서 선택한 지역과 같은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요. 미점 필터라고 입력하시고요. 같습니까? 그 다음 지역코드가 누구랑 같냐면 CNB 지역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지역조회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데요. CNB 지역조회는 우선은 문장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CNB 지역조회는 컨트롤이잖아요. 콤보 상자이기 때문에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에 대한 처리죠. 첫 번째 지역코드부터 작은 따옴표까지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그 다음 작은 따옴표 열려있는 앞부분에 큰 따옴표 열어서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현재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1의 속성을 추륵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통행 차량 보기 폼에 대하여 그러면 왼쪽 개최에서요. 폼에 통행 차량 보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통행 차량 보기 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 차량 보기에 할인 구분 값이 본문에 있는 할인 구분 값이 선택하시고요. 널리 아닌 경우 본문 영역에 모든 텍스 상자 아! 모든 텍스 상자의 서식을 지정하는 거네요. 그럼 본문을 전체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본문 영역에 모든 텍스 상자 본문에 모든 컨트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하셔서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실 겁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서식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로운 규칙을 작성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규칙은 식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할인 구분의 값이 널이 아닌 경우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인 구분 값은 txt 할인 구분 값이 널이 아닙니까 라고 is not 널이라고 입력합니다. 널이 아닙니까 라고 하기 위해서 널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기 위해서 낫이 들어간 거죠. is not 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요. 문제에서 컨트롤에 컨트롤에 대해서 텍스 상자에 대해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울인 꿀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굵게 기울인 꿀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창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맞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할인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할인구분을 선택하면 이 할인구분은 텍스 상자 이름이 txt 할인구분이었기 때문에 txt 할인구분이 is not 널이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할인구분이 널값이 아닌 데이터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굵고 기울인꼴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작성한 내용 다시 한번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해 첫 번째 보고서 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출발지 별 통행 내역 이라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에 입구 아이디 머리끌 영역에 아마 TXT 입구 아이디가 첫 번째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TXT 입구 아이디 컨트롤에는 입구 아이디와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시오. 선택하시고 표시할 내용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입구 아이디가 115이면 115 빼기 그 다음 지역명이 대전이면 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 다가 가져오실 데이터의 필드는 입구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입구 아이디를 가져오는데 뒤에다가 빼기를 연결하실 거예요. M% 연산자 문자 처리하셔서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하시고요. 지역명을 빼기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 첫번째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데이터 탭에 오셔서 일련번호를 표시하겠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먼저 숫자는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누적합계에 오셔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일련번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TXT 차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차종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형식이고요. 형식뎁에 가셔서 조금 내려오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음 네번째 입구 아이디 바닷글 영역에서요. 바닷글 영역에 TXT TXT 총 나비백이라고 있습니다. 나비백에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값을 표시하는 거니까 데이터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는 썸이라고 입력하고 누구의 합계냐면 나비백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합니다.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 언바운드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TXT 페이지 확인하시고 그림과 같이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현재 페이지 는 하시고요.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페이지를 입력할 수 있고 M% 연산자 슬래시 그 다음 앞뒤에 한 칸 정도의 슬래시 띄워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작성하는 문제의 5문항 각각 3점씩 3,5,15,15 문제인데요. 작성한 내용과 맞게 되어 있나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셔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작성한 내용은 저장하기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의 두 번째입니다. 영업소 이용 관리 폼에서 영업소 이용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명령 단추 이름이 CMD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출발지 출발질별 통행 내역 조금 전에 보고서 완성하신 내용이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건데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클릭했을 때 작성하는데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로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매크로 및 코드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함수 추가해서 우리는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 리포트의 이름은 화면이 조금 크니까 얘를 살짝 크기 조절 하겠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조금 전에 작성 완성하셨던 출발지별 통행 내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보기 형태를 문제에서 인쇄 미리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점점점 작성기 누르시고요. 조건은 입구 아이디가요. 입구 아이디가 CNB 지역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지역 코드와 동일한 레코드만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구 아이디는 같습니까? 라고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문제에 그 다음 폼에 가서 모든 폼에 영업소 이용 관리에 CNB 지역 조회 와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픈 리포트 안에 보고서 이름과 인쇄 미리 보기와 외열 조건문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아 네 지금 제가 아 맞아요. 보고서 출력 매크로죠. 매크로 이름이 있네요. 그냥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매크로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니까 저장하기 누르셔서요.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 보통은 영어로 매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잘못 작성했나 이렇게 찾았어요. 보고서 출력이라고 매크로를 저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매크로 창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cmd 보고서 선택하셔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저장해 놓으셨던 보고서 출력을 연결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하셔서 가져오실 테이블은 통행요금과 지역정보 테이블을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영업소 주소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해당하는 주소의 통행요금 정보를 표시하는 커리를 작성하는 거고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두 개의 테이블이 어떤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시오.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는 출발지 코드와 지역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의 지역 코드를 선택하셔서 출발지 코드로 드래그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기본적으로 내부 조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더블클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조인 속성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퇴근 할인 요금은 요금의 20%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이 있나 잠깐 확인해 봤더니 필요한 필드들을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가져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업소 주소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차종 가져오실 거고요. 세번째 요금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에 대해서는 작성을 합니다. 출퇴근 할인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은 요금 필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곱하기 0.8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너비 조절 할까요? 0.8 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 주소의 조건이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입력 받으면 입력 받은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야 되겠죠. 일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 별표 그 다음 문구는 대가로 묶어서 주소의 일부를 입력 하세요 라고 입력 하시고 별표 입력 합니다. 엠퍼센트 연산자도 사실 필요 하시고요. 매개변수 앞에와 뒤쪽에 엠퍼센트 연산자 만능문자 별표는 큰 다운표 처리 해주셔야 되겠죠. 다운표 처리하셔서 작성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하셨고요. 일단은 좀 확인해 보고 또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남면 이라고 주소가 입력되어 있네요. 남면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6개인가 확인하시고 영업소 주소 차종 요금 출퇴근 할인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에 좀 다른 게 요금과 출퇴근 할인이 현재 통화 기호가 표시가 문제에 있는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 한번 가시고요. 요금을 선택하고 형식에서 통화 기호를 표시 하겠습니다. 출퇴근 요금도 마찬가지로 형식에서 통화 기호를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남면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계산된 부분이 통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셔서 형식에서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작업하신 내용은 저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장 버튼 누르셔서 통행 요금 조회라고 커리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에 첫 번째 커리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커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지역 정보 더블 클릭 통행 목록 더블 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역별 통행 요의 합계를 조회 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고 또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명 필드가 필요하시고요. 영업소 주소 가 필요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가 필요하시고요. 통행 용 합계 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행료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죠. 통행료를 가져오시고 요약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표시되는 문구는 통행료 합계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지역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하라고 했으니까 지역명은 내림차순 정렬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지역명이 내림차순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표시가 되어 있는가 전체 레코드 수가 10개 인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한 커리를 지역별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영업소 이용관리 폼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클릭하겠습니다. 영업소 이용관리 폼에 통행요금 표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cmd 통행요금표라는 단추를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서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나 잠깐 확인할게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통행요금 테이블을 엑셀 통합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고 출력 파일과 매크로 이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바로 그냥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매크로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릭 통행요금 테이블을 엑셀 통합 문서 형식으로 내보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익스포트에 가셔서 익스포트에 가셔서 익스포트 이드 포매팅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개체 유형은 테이블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개체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통행요금 테이블에 대해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출력 형식은 문제에 나와 있는 엑셀 통합 문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통합 문서 선택하시고 출력 파일은 어디다가 내보내기 할 거냐면 C 드라이브 안에 C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 이름을 통행요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요금표.xl xs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테이블을 내보내기 한 후에 자동 실행 노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시작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때는 매크로가 저장된 걸 선택하시면 매크로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따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작성했기 때문에 포함된 매크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봤더니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인데 테이블이 하나를 통행 목록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는 거라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우리 커리 마법사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문제에서 통행 목록 테이블을 가지고 선택하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왼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차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 머리끌을 차종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열 머리끌에는 경차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차 유물을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차량 번호 필드를 가지고 차량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차량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은 커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에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차종별 통행 차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디자인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마침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일단은 우선은 마법사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을 잠깐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차종 그 다음에 차량 합계 차량 번호 마이너스 1 0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차량 수라고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은 일반이라 마이너스 1은 경차 그 다음에 0은 일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IF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우선은 합계 차량 번호를 이 부분부터 차량 수라고 수정하시고요. 차량 수 그 다음 경차 유무에 대해서 우리는 IIF 경차 유무에 값이요.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0의 값인데요. 이 값이 0이라면 우리는 일반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경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살짝 크기를 여비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경차 유무에 값이 0이라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일반 그렇지 않으면 경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차종 그 다음에 차량 수 경차 일반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 누르셔서요.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